지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저리입니다 네 오늘은 지저리 탄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밀리터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거나 군대에 다녀온 우리의 멋쟁이들은 어느정도 알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일거에요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탄화를 보관하거나 일반인들은 여기다가 캠핑용품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보관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탄통입니다 영어로는 암호 케이스 암호박스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훌륭한 친구들 여러개를 싸게 매매한다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구요 케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보관용으로 사용하게 될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세톤을 이용해가지고 앞에 있는 문구를 싹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밀리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제 프로젝트에서는 색깔을 다르게 완전히 씌워버릴 거기 때문에 없애지도록 할게요 아세톤을 이용해 아세톤을 이용해 아세톤을 이용해 아세톤을 이용해 제게할거예요 그럼 완전히 있음 그 탄통함을 도착해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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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고무로 된 가스캣들은 한번 이렇게 비누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실리콘 스프레이로 한번 뿌려서 이렇게 깔끔하게 고무를 부활시켰고요. 이 녀석도 이 뚜껑에다가 잘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비누로 깨끗이 씻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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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사실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게 그냥 간단하게 공구들을 꼽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미친 짓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. 조립에도 한나절이 걸릴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평소에 쓰는 공구들인데요. 이 녀석들을 깔끔하게 한번 다 정리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은 사람들이 탄통을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스피커도 만들고 배터리 뱅크도 만들고 또 RC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리튬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통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쏘는 그리고 또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될 때 필요한 툴들을 담아서 넣는 저장구로 만들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 탄통을 재미있게 개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지지일이었습니다. 예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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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